안녕하세요 정경훈입니다. 저번에 블로그 프로젝트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를 이어서 블로그를 올렸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만들어 볼까 해요. 세 번째 주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좋아하는 길, 자기가 좋아하는 길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였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할 길은, 제가 좋아하는 길은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경기도 수지에 있는 길이거든요. 그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길인데 지금 가을이라서 확실히 단풍도 많이 들고 또 아파트라서 그런지 주위 경관을 되게 잘 꾸며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길을 소개시켜주고 싶고 또 영상을 통해서 좀 예쁘게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일단 길을 한번 보실까요? 일단 길을 한번 보실까요? 짧은 시간은 모ży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